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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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것 같아 내가 널 찾을 때 넌 날 생각하고 그런 것보다 너가 날 찾을 때 나는 이미 다른 사람 만나 이렇게 변명할게 그런 거 아줄래 싫은 너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마음을 떠 바로 자세 그대로 뒤받아버려 목소리 떠 바로 말해 정신 못차리게 못 못차리게 한껏 기분 부은 떠올라 라라라라라라 즐거운 엔 내 웃음 나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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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은 너를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어 마음을 떠 바로 자세 그대로 뒤받아버려 목소리도 바로 말해 정신 못차리게 목 못차리게 한껏 기분 뿐 떠올라 즐거운 기분은 내 웃음 나 무슨 생각이야 어디야 왜 대답이 없어 내게 어려운 일이야 기다리게 두는 건 마음을 떠 바로 자세 그대로 뒤받아버려 목소리도 바로 말해 정신 못차리게 못 못차리게 한껏 기분 뿐 떠올라 L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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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겁게 보는 내 웃음 나 목소리도 도와주지 이친원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